그 책은 주도주 중에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조금 주춤하는데 바로 또 다시 가더라고요 특히나 생물보안법 때문에 CDMO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100만원 거의 안착하는 모습 보이는 것 같고 제약바이오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좋게 보죠 잠깐 신고가지고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차익실현 한번 할 때 됐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제약바이오 좀 쉰 거는 차익실현 물량 좀 나올 수 있지 이 정도 사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기존에 제가 제약바이오 괜찮다 이런 의견을 제어 드려왔고 금리 인하계 수혜죠 그리고 여러 가지 라이센스 종료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관련들 바뀐 게 없어요 다 좋습니다 잠깐 신고가지고 참 힘들어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혹시 트럼프의 피해받을 상황은 전혀 아닌 거죠 제약바이오는 왜 피해를 볼까요 왜 피해를 볼까요 물론 이제 아마도 이제 미국 내에 있는 기업의 라이센스가 종료가 되게 되면 뭔가 거기서 딜을 할 수 있는 거겠죠 딜할 때 아무래도 미국 기업 입장으로 좀 딜을 좀 해달라라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는데 사실 그렇게 크게 정치적으로 지금 당장 봤을 때는 그렇죠 아니면 허가받는 거? 허가받는 거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도 사실 굳이 그렇게까지 할 건 없을 것 같고 어쨌든 근데 이게 보면은 약값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약값이 싸져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는 다들 좋은 일이에요 이게 뭐 공화당 민주당 의원에 따라가지고 이제 뭐 약값이 싸지는 것을 강하게 추진해 예전에 오바마 와가지고 그랬었죠 오바마 케어 이런 거 하면서 약값 싸게 하려고 되게 막 글씨 많이 했고 올리지 마라 올리지 마라 했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트럼프는 그렇게 강제적으로 막 상한선을 제한시킬 것 같지는 않고 라이센스 종료되는 건 사실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절은 하겠지만 뭐 이거를 반도체나 2차전지나 아니면 나머지 다른 업종들처럼 그렇게 세게 푸시를 당장은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조금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을 좀 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이슈이긴 합니다 확실한 거는 금리나 수혜주이고 라이센스 종류가 최근에 많아가지고 우리나라 같이 복제학하는 기업이 많은 나라들은 좋을 수밖에 없죠 지금 당장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관심 없는 소외된 업종들 중에 최근에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 팀장님 오셔서 얘기한 것 중에 좀 인상적인 게 미국 전력기기 산업하고 생각보다 신재생에 그 발전당가 엄청나는 풍력이나 태양강이 트럼프에 마치 피해주의일 것처럼 예상됐지만 트럼프 일기 안정화되고 나서 풍력하고 신재생 쪽도 좋았다 주가가 좋았다 그래서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쪽 풍력, 태양강, 원전까지 근데 원전은 사실 뉴스케어 파워 소형 모듈 원전 정도인데 너무 좀 시간이 오래 소요되고 보니까 2030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즉각적으로 쓸 수 있는 풍력이나 태양강이 트럼프 피해주가 아니라 오히려 역발상으로 수혜주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신재생 쪽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저는 사실 이번 대선 때부터 공화당은 화석연료 그리고 민주당은 신재생 이렇게 나누는 게 의미가 없어졌다 봐요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번 대선 때부터는 왜냐면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기업의 대표 선두주자가 누굽니까? 탑, 테슬라잖아요 네 그렇죠 테슬라가 근데 누구 지원했어요 이번에? 공화당 지원했잖아요? 트럼프 지원했잖아요? 친환경도 진짜 상징적으로가 아니라 시가총액으로도 1등 테슬라네 네 그리고 그거 더하기 뭐 그동안 공화당을 지지했었던 화석연료 기업들 옥시데타 페트롤리움 이런 기업들도 IRA 없애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카본 캡처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탄소 포집 기술이라고 하죠 탄소 포집 기술이 어떤 거냐면 보통 우리가 개발을 합니다 화석연료 같은 걸 개발하면 거기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해요 거기서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액화시켜가지고 배로 실은 다음에 예전에 그 바다 밑에 보면 이제 천연가스 같은 거 나오는 그런 다 퍼낸 빈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거기다 저장해놓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CCU, CCUS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런 기술을 지금 친환경 기술이라가지고 옥시데타 페트롤륨이 여전히 엄청나게 많이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은 세제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옥시데타 페트롤륨이 요즘은 친환경 기업으로 들어가요 아이러니하죠? 이거 저기 버핏 할아버지가 버핏이 계속 매수하고 있잖아요 왜 매수했겠어요 버핏이 버핏이 뭐 규정까지 법까지 바꿔가면서 50%까지 인수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미국 당국에서 왜 니들 인수해가지고 뭐 하려고? 아니 그거 아니고 그냥 우리 다 투자관념이고 우리 경영 안 할게 라고 도장 꽝 찍고 계속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그거 다 안 거예요 이런 것들 다 혜택 받고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그리고 빌키 홀럽이라는 CEO분이 대단하신 분이죠 여성분이신데 저도 되게 존경하는 CEO인데 이런 걸 다 안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너무 친환경 하면 반 트럼프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똑같은 예로 전기차를 트럼프가 싫어한다? 아니라니까요 트럼프는 희한한 게 뭐냐면 그 전에는 막 말을 세게 하다가 막 대통령 시켜놓잖아요 그럼 정말 미국의 모든 산업을 위해서 일합니다 모든 산업을 위해서 일해요 자기가 설사 자기의 어떤 기준과 좀 다른 쪽에 있는 그 산업 자체도 일단 미국이 우선이에요 무조건 미국이 우선이야 무조건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기업이 잘 돼야 돼 이 주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오히려 그런 걸로부터 되게 좀 자유로워질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오히려 친환경 에너지들이 안 좋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데 저도 그 팀장님 그분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우리나라 방산주는 좀 어떻게 보세요? 방산주요? 방산주가 주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보면은 계속 실적 개선되는 거랑 수주 잔고 때문에 그 PR이나 아 PER보다 EPS 성장률이 더 높아서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거든요 아니요 근데 지금 뭐 폴란드만 터진 게 아니라 그 주변국도로 계속 확산되고 있잖아요 방산주도 사실은 트럼프 어떻게 보면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이게 최근에 방산주가 잘 나가다 좀 쉬면 쉬었던 이유가 약간 쉬어요 그 이유가 전 그 이유 듣고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쉬었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24시간 안에 러시아 키우 전쟁을 끝내겠다 그것 때문에 밀렸대요 근데 우리나라 방산기업들이 러시아나 키우한테 물건을 팔지는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유럽에 팔아요 그렇죠 중도를 팔거든요 그렇죠 그거 무슨 뭐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대체? 네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최근에 방산기업 주가 빠진 거는 그냥 매수 기회 네 전거 차익실험 좀 하겠구나 이런 것처럼 핑계돼가지고 그냥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기업들 뭐 매수를 하신 것도 현대로템이나 뭐 뭐 하나 이쪽으로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아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여태까지 한 번도 언급 안 한 업종 중에 네 그것도 트럼프 수유주로 나오더라 금융이 주가가 좋더라고요 당연하죠 미국 금융이 네 당연하죠 그 우리나라 금융도 네 그렇게 조정다운 조정을 안 받았거든요 네 대표님 보시기에 우리나라 금융이랑 미국 금융회사들 여전히 투자 관점으로 매력적이라고 보시면 우리나라 금융 같은 경우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죠 근데 미국이랑 이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미국이랑 우리나라는 금융이 미국도 최대한 우리나라도 최대한 미국처럼 바뀌려고 하지만 멀었어요 왜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자 금융이나 뭐 기업 금융도 있지만 MMA나 이쪽 IB 투자하는 쪽이 엄청나게 커요 엄청나게 커요 저도 사실은 이제 MMA 쪽이 있었지만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가 되고 나서 그날 골드바사스, JP몸, 주가 완전 다 다 10% 다 왔어요 날라갔죠 왜 날라갔냐면은 은행 규제가 이제 좀 줄어들겠구나 그것 더하기 지금 저도 MMA를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때 보통 이제 각국의 금융 경쟁 당국한테 허가를 받을 일들이 많아요 미국의 보통 법무부 DOJ랑도 얘기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뭐 이제 그런 SEC나 이런 데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민주당 정권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해서는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이러한 게 서류를 내도 더 많이 내야 되고 보내도 연락도 없고 한참 있다 올라오고 한참 있다 올라가서 다시 보내라고 그러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그만 M&A를 해서 두 개 개 합쳐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니들 독점 이래요 독점 아니야? 그래서 독점 관련되어 있는 서류를 또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만 하면 독점이래요 반독점법 이거 밀어붙였잖아요 그러니까 M&A 하는 회사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트럼프가 딱 되니까 어? 이제 그런 얘기 안 하겠네 나오면서 반등이 빡 가버린 거죠 그래서 골든하삭스, JP몬원이 다 어떤 회사들이에요 이 회사들이 개인들한테 계좌와도 물론 JP몬원이 있긴 있지만 개인들 계좌보다는 오히려 진짜 투자은행이나 M&A M&A 활성화되어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미국은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아이비가 별로 안 크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예대맞이 가지고 살아먹고 하는 게 우리나라 은행권이고 금융권이기 때문에 은행들은 예대맞이 가지고 하는 거고 증권사는 솔직히 뭐 가만히 있어도 개인 투자들 매수매도 많이 해주면 브로커리지 올라가가지고 수익 나오고 돈 좀 어떻게 돈 좀 벌었다고 후배들 열어와서 저한테 밥 산다고 그러고 그런 건방진 얘기하고 그게 원래 우리나라 증권과 은행업들 현실이잖아요 미국을 따라가려면 멀었어요 아직은 근데 우리나라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걸 이제 시행하고 있고 요거에 대한 어떤 수혜로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요번에 KB금융이 밸류업 지수에 못 들어간 거는 저도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차피 우리나라 밸류업 지수는 1년에 한 번씩 리밸런싱이 되고 편입과 편출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이 좀 다르니까 그런 건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금융주 공부해볼만 하겠네요 할만합니다 네 할만해요 미국도 대표 공원 골드마삭스 네 그래서 뭐 지방은행들도 있고 메인은행들도 있고 그리고 은행 보면은 매출 구조를 따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쪽으로 매출이 잘 나오냐 이걸 따지셔가지고 보실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대영주단에서 바닷건에서 계속 박박기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이버 카카오 살아나고 있다 얘기하기는 하는데 살아나야죠 지금은 너무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계셔가지고 살아나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이버가 사실 웹툰이 상장하고 나서 그렇게 크게 막 뭔가 이슈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 미국은 상장 유지 비용으로 되게 비싸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내용들도 아직까지 좀 그렇긴 한데 플랫폼주들이 좀 뭔가 분위기를 탈 수 있는 시점이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에 같이 편승돼서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개별적으로 이슈가 몇 가지는 나오고 있긴 한데 그게 지금 당장 이렇게 주가를 예전처럼 확 돌릴만한 이슈인가 라는 생각을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이제 좀 그만 좋아할 때 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네이버 카카오를 관심 종목에 넣고 분석을 해보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뭐 제가 사고 싶다거나 아니면 없는 분에게 지금 이벤트에 좀 매수해보십시오라고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네이버가 하는 AI 사업 있잖아요 하이퍼클로버X 하이퍼클로버X 그거는 그렇게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보세요? 와... 발전하긴 해야죠 근데 현재자 기준으로 봤을 때 대표님이랑 똑같은 생각이 같은데 아 네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좀 아쉽다 그리고 카카오도 있긴 있는데 음... 아직까지는 좀 더... 카카오는 좀 헬스케어 쪽 열심히 잘하네요 카카오 헬스케어 쪽으로 건드리기가 어려운 게 헬스케어 쪽 잘못하면 의협이랑 부딪혀요 아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규제와 그런... 네 이해충돌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풀어 나갈지를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 딱 지금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미국 주식 포함해서 포트폴리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어떻게 짠다면 현금 포함 현금 포함 지금 현금 많이 왔어요 지금 현금은 아닌 것 같고 현금은 제로 그리고 미국이랑 우리나라 주식을 5대5로 가십시오 5대5? 5대5로 가십시오 5대5로 가십시오 5대5로 가십시오 금투세 이거 해지... 폐지 됐는데도 네 비중은... 우리나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금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여전히 5대5네요 아직까지 그리고 미국은 워낙 지금 대놓고 종사항이기 때문에 대놓고 종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좀 M7 중에 좀 처져있는 이제 좀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테슬라, 애플 이걸 위주로 좀 보트를 짜시고 나머지 M7 중에 여러분 사고싶으면 아마 사셔도 됩니다 뭐... 엔비디아 사고싶으면 너무 높아요 아니 안 높아요 사셔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위 삼성전자 삼성전자 SKS를 뭐 둘 다 보유하셔도 되고 뭐 둘 중에 하나만 보유하셔도 되고 그리고 2차전지주 반도체... 반도체 몇 프로인가요? 반도체 15 2차전지 15 2차전지 15 반도체 15 2차전지 15 그렇죠 30 됐고 나머지 10%는 바이오랑 방산 가시죠 방산 주셨으니까 바이오랑 방산 오늘을 기준으로 딱 그렇게 그거 10씩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도체 15 2차전지 15 바이오하고 방산 합쳐서 10 아니요 둘 합 둘 10 10 10 그렇게 해서 50 네 그리고 미국 주식은 테슬라하고 애플 애플 위주로 하시고 나머지 포트 짜고 싶으시면 M7 중에 아무거나 골라서 엔비디아도 높지 않다 괜찮다 할 만하다 알겠습니다 대표 에나 투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에나요? 아 조금 지금은 저는 지금은 조금 조금 부담스러웠다 아 좀 부담스러웠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에나 할 바에 차라리 주식사는 게 나아요 주식사는 게 나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알겠습니다 외화보다는 지금은 이제 에플에서점 보다는 차라리 주식이 낫다 주식이 낫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장시간 동안 정말 다양한 그리고 특히나 트럼프 당선된 이유로 어떻게 좀 우리가 투자 전략을 짜야 되는지 진짜 디테일하게 그리고 인덱스하게 말씀해 주신 김선영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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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